안녕하세요. 배 사장입니다. 오늘은 중고트럭 구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제가 자꾸 운수업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야기만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개개인의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채널 구독자 연령대가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분들이 많더라고요.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 정도면 다들 사회생활도 조금 해봤고 살이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운수업이 열심히 하면 사실은 어정쩡한 월급쟁이보다는 수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선택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화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고차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 싸게 구입해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신차, 새차로 전액 할부 또는 대부분을 할부로 구매해서 운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별로 추천 안합니다. 지금 수중에 돈을 얻고 차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차값이 너무 비싸고 금리도 너무 비싼데 운임은 거기를 못 따라가니까 무리하게 큰 금액을 할부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뒷감낭이 안될 겁니다.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그냥 끝난 겁니다. 못 갚아요 절대. 신차 풀 할부로 하면 기본 400이 넘어갈텐데 두 달이면 800이잖아요. 이번 달에 400이 부족한데 다음 달에 800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순수 800이면 적어도 매출이 1000만원, 1200만원 더 올려야 되는데 마진이 안 좋은 일거리는 극단적으로 1500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1,200만원이 부족해서 연체 한 번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동차 할부를 못 내서 그냥 캐피탈의 차를 뺏기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차량은 감가가 됐고 차 할부 원금이 차량 가액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가 안되죠. 내가 그 차액금을 지불해야 상계가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뱉어낼 돈이.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선수금 조금 넣고 신차로 할부해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요지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너무 오래된 차 말고 유로6 대략 한 5년 정도 안팎의 차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키로수는 대략 50만 키로 이하 그리고 PTO 가동 안한 차 옵션에 PTO 없는 차를 사라고 하고 싶네요. 샤시도 마찬가지 중고를 한 5년 정도 지난 차를 할부로 진행해야죠. 출회라 말고 트럭도 마찬가지 5년 이하 정도면 그냥저냥 탈만 할 겁니다. 중고차 전액 할부를 하는 경우에 연식이 조금 좋아야 한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승용차 중고로 사는 것처럼 금액을 업 시켜가지고 여유자금까지 할부로 빼는 겁니다. 헤드에서 할부 업 시키고 샤시에서 할부 업 시키고 그래야 영업용 임대넘버를 대여할 금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한데 중고차 영업사관한테 해달라 그러면 어지간하면 해줄 겁니다. 물론 중고차다 보니까 할부 금리는 조금 비싸겠죠. 근데 뭐 중고 캐피탈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음 달에 추석인데 좋은 거 선물 하나 사들고 집에 가서 보증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일단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대금 부과세는 조기 환급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는 최대한 올려놓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진짜 급할 때는 카드론이라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금 서비스는 받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운수업을 시작하고 별 탈 없이 적어도 6개월만 버티면 금리가 조금 싼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갈아타면 됩니다. 원래 운수업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운수업은 하고 싶고 신차는 부담스럽고 중고차로 구매해서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파이팅 하시라고 이런 팁 아닌 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도 화물차 운전하지만 진짜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도 있고 도라이도 있고 사기꾼들도 많고 양아치 조밥들도 많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리버리한 사람 말고 그 중에 진짜 좀 빠릿빠릿하고 누가 봐도 너는 뭘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선택과 결정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